D-플랫 웨이저 스케일 만들기입니다. 3도와 4도를 반응 만드시고 7도와 8도도 반응을 만들어 보세요. 화면을 정지하고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. 잠시 후에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정답을 공개합니다. 정답을 먼저 보시게 되면 D-플랫, E-플랫, F, G-플랫, A-플랫, B-플랫, C, D-플랫 F와 C를 제외한 모든 음정에 플랫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도 이렇게 3도와 4도, 7도와 8도를 반응관계에 만들어 주시고 주표에는 플랫이 5개가 붙는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